자,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나한테 싹 다 얘기해보세요. 내가 그놈 잡아줄라니까. 내가 잡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진짜? 얘기할까? 아니, 반전 이거 진짜 큰 사건이에요. 어떤 미친을 조폭 주먹을 찌릅니까? 그건 확실하다니까. 연쇄살인범. 거기까지 사이가 참아도다니. 어떻게든 찾아와. 가장 원하는 그룹이야!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그냥 나한테 정보 다 넘기고 조폭답게 니 일이나 해. 우리 애들 쓰고 진행비도 내가 돼. 마지막이래.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 오케이, 콜.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지 마! 마지막에 우리가 잡으면 게임이 세해. 결국은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어. 산에 셋이 목숨 놓고 게임을 얻는데 끝은 봐야지. 잡으러가 뭐지? 쫙게 될거지. 가장 원하는 그룹은 어떻게 보일까? 감사합니다.